그런데 홍준표 씨는 반대 세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관련된 사안을 제가 비교적 좀 자주 다루지 않습니까 왜 자주 들으는가 하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현안 과제에 대한 논평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정치인이 여러분 논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받을 그런 소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하죠. 그런데 이제 30년 정도 정치판에서 활동해온 홍준표 씨가 꾸준하게 이렇게 정치 비평을 이렇게 남기기 때문에 제가 좋은 거리든 아닌 거리든 간에 그런 소재가 괜찮으면 다루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당 대표의 피섭 사건 그거를 이제 다루었더라고요. 이제 홈페이지는 없는데 이걸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 것처럼 홍준표 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죠. 사건을 전부 다 단정을 해 가지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도맥감으로 이렇게 넘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 홍준표 씨가 이렇기 때문에 엔티 세력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뉴데일리 신문을 여러분 한 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상처는 열상이고 열상은 뭐 이렇게 그냥 찢어진 것이고 자상은 찔린 거 이재명 상처는 찢어진 것이 아니고 찔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변인이 이렇게 해명을 할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시중에 떠도는 언모론 차단을 위해서 민주당이 부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뉴데일리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데일리 신문 지금 탑 기사가 뭔가 하니까 1월 8일 날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위정교사와 관련된 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9일부터 12일 사이에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그리고 1월 19일 날 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게 지금 뉴데일리 신문의 일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력기로 이런 소위 법원에 출석해야 될 불편한 그런 일들을 앞두고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까 그 사고도 뭐 예를 들면 사고 현장에서 막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사고 현장에 피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요. 이제 이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식적인 언론들은 이 문제를 그냥 조심스럽게 다루지만 일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파고드는 거죠. 보시게 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처를 열상으로 표현해 보도한 곳이 있다. 열상은 찢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고 흉기에 깊이 찔려서 난 상체이기 때문에 경정맥 봉합수술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유포되기 시작한 아니 그게 자상이 아니고 열상이라고 하는데 찢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자상이라는 표현이 맞다. 열상이 아니고 찢어진 것이 아니고 찔린 것이다. 여기 보시면 자상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상처를 말하고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를 말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은 온라인 에서 퍼지는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병원 이송 과정에 헬리콥터를 사용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진화에 낯선 것으로 해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가짜뉴스의 법적 대응을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여러분들 덮는데 가장 정당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그 사건을 파헤치는 사람들을 항해 가지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류 언론들은 이런 문제를 시시콜콜 이렇게 파헤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탐사 성격이 강한 그런 유튜브들은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파고들 거 아닙니까 파고들면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대한 부분을. 그거를 그냥 아예 예시탐기초 처음부터 그런 거 취재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취재할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선이 분명하죠. 거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사건 초기부터 그냥 나서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참 저는 이걸 보고 경박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 이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분의 여러분들 유튜브를 들어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또 털튜브들의 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털튜브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를 두고 다른 사람이 털딱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털튜브라고 이렇게 물론 저는 털튜브에 속하지 않겠지만 털튜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좀 지거시던 정치인이 그 여러분들 언어도 좀 이렇게 품격 있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털튜브들의 난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홍준표 씨가 표현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면 그 의심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사실이 아니면 가다가 사과를 줄 거고 그걸 파헤치는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털튜브라고 뭡니까. 그렇게 도매값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노년층들을 거짓 정보로 세뇌시키는 이런 털튜브들을 유튜브에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음모론만 팔찌는 세상이 됩니다. 지극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격한 표현이고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인 겁니다. 노년층들이 거는 거짓 정보에 세뇌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글에서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구글에서 채널 폐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검사다운 발상이네요. 더 이상 털튜브들이 거짓 정보를 퍼 뛰는 세상을 방치하면 구글도 똑같이 공범이 됩니다. 구글코리아가 나서 가지고 그냥 그런 놈들은 다 채널 폐쇄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소신 있게 발언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오늘 이 논평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털튜브들의 난동. 털튜브들이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는 취재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격한 표현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그렇게 뭡니까. 홍준표 씨가 나서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재명 피습의 위정조사 대장동 재판 일정 정격 연기 이재명 일반 병실로 이동 민주당은 1cm 열상이 아닌 2cm 자상이다.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 긴급 구급 요원들은 1cm 상처라고 했는데 이게 또 2cm로 늘어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사건이 딱 발생하자 동아일부나 이런 데서 오피년이 이런 일은 일어나서 폭력은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런데 이 니델리의 8일 위정조사 9월 10일 대장동 위례성당 모든 것이 다 이제 미루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곧바로 총선인데 재판 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갸우뚱하는 겁니다. 이재명 피습의 법은 위정교사 대장동 재판 일정 정격 연기. 더 탐사해서 이런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관할 구급차가 긴급 출동 중이라서 1차로 10시 40분에 펌프차가 가서 간이 언급 조치를 했습니다. 언급 조치에 참여한 분 말씀이 예예 거기 확인하니까 환불을 하냐 하니까 그리 위급한 상태는 아닙니다. 강진국 기자라는 분이 좀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 광서 소방서 구조 구급가 여러분들 대원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그렇게 근접거리에 위해를 가할 정도가 되면 이렇게 아주 칼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피가 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부산 광서 소방서 구조 구급가에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 구급차가 가서 보니까 의식도 다 있고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디 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앙일보와 일면 톱기사의 이재명 헬기 상경은 이례적. 그리고 이게 병세가 이렇게 여러분들 야당 당수 정도가 되면 의료진들이 직접 빨리 여러분들 환불에 대한 그런 브리핑 같은 걸 해야 그래야 의구심 같은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의구심 같은 게 없어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의학적 판단은 주치의가 브리핑하는 게 맞는데 공개 브리핑이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산근부회장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당이 발표할 것이 아니고 의료진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서울대병원은 전날 오후 50분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1시간 40분 만에 돌련 취소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개인정보를 알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브리핑이 취소되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진이 왜 브리핑을 안 하는지 의아합니다. 직접 수술에 관여한 의료진의 설명이 나온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억적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죠. 그냥 의료진들이 명쾌하게 환부가 어떻고 환부가 어떻게 발생했고 응급조치는 어떻게 취했고 그다음에 경과는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게 되면 고개를 갸우뚱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탐사라는 그런 데서 취재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애시당초 처음부터 홍준표 씨가 낳아서 가지고 털투부의 난동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홍준표 씨한테 여러분들 그런 젊은 사람들이 당신 털딱이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설적이고 솔직 담백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표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품격 있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것도 다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죠.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여론도 조작되고 선거도 조작되고 뭐죠 이런들 뭐가 기획돼서 만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정말 다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애시당초 뭡니까 틀딱들의 난동이 있어서 안 된다. 구글코리아가 채널을 폐쇄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본인이 여러분들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위에다 이야기 하셨네요 헌법상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자신들만 누리겠다는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건을 왜곡하고 특정인을 엄해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나 사실과 진실을 취재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거죠 꼭 이걸 보기엔 홍준표 씨가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자유당 시절도 아닌데 선거부정이 어딨노 그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말은 그렇지 않더라도 거리라는 것은 나가고 나면 이렇게 흔적이 남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